안녕하십니까 소우쿨극장의 불교로 세상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들을 잃을 뻔했던 어머니가 아들의 목숨뿐 아니라 자기까지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흔해서 쌀밥 먹는 것이 자랑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밥 한 그릇을 먹을 때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이 보리쌀이었고 하얀 쌀은 니만큼이나 적었다. 그때는 보리밥에서 쌀밥을 건지기 위해 소태 안칠 때 맨 위 한가운데에 쌀 한 주먹을 올려놓고 밥을 지었다. 이렇게 지은 특별 쌀밥을 옥식이라고 고상하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밥은 대부분 집안의 어른이 드셨다. 옛날 어떤 집에 시부모 잘 모시고 자식도 잘 키우며 남편까지 잘 받들어 모시는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밥을 풀 때 언제나 자기 아들의 밥을 먼저 퍽다. 금지옥엽 같은 귀한 아들에게 하얀 쌀밥 한 그릇을 먼저 퍼서 주고 남은 사람들의 밥은 아이 밥을 푸고 조금 남은 쌀밥을 보리밥과 막 뒤섞어서 퍼담았다. 그러니 시부모가 됐든 남편이 됐든 나머지 식구는 모두 쌀이 아주 두문두문 섞인 보리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 밥을 옥석기라고 했는데 옥 같은 쌀이 조금이라도 들었다고 해서 부잣집에서나 겨우 먹는 밥에 속하였다. 그러니 아이는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보리알 하나 없는 순쌀밥을 먹는 아이였다. 그런데 눈알도 똘망똘망하고 허우대도 멀쩡한 것이 이상하게도 병치레가 잦아서 어머니를 걱정시켰다. 한여름에도 춥다고 벌벌 떨면서 이불을 덜덜 말아 안고 잤는데 자고 나면 베개가 식은땀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 매일 쌀밥에 고기반찬만 먹는데 아이가 기운이 하나도 없고 늘 골골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아이의 어머니가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물어보아도 모두 이상한 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친정어머니가 일부러 사람을 보냈다. 어디어디 암자에 가면 정말 병을 잘 보는 스님의원이 있답니다. 거기 한번 데려가 보라고 하시네요. 웬만한 병은 한번 보고 바로 고치는데 보릿살 한 말 이상은 줘도 안 받으니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여인은 보릿살 한 말을 머리에 이고 아이와 같이 절에 찾아갔다. 늙어서 눈썹이 어연 스님의원은 먼저 모친의 말을 귀담아듣더니만 이윽고 아이를 시진했다. 시진 중에 눈으로 살피는 것을 찰진이라고 하고 소리를 들어보는 것은 성진, 맥을 짚어보는 것은 맥진이라고 한다. 찰진, 성진 그리고 맥진까지 끝내고 나더니 스님의원이 말하였다. 보살님, 집에 돌아가시거든 부엌에 가셔서 바푸는 바로 위 천장을 한번 살펴보시오. 그곳에 병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다음 다시 한번 더 오도록 하세요. 오늘 가지고 오신 보릿살은 호대체로 대웅전에 가지고 가셔서 삼배한 다음 부처님 전에 올리세요. 아이 병이 나을 때까지 더 이상 다른 것은 쌀이든 보리든 하다못해 닭이든 가져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병이 더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고 희한한 스님도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인은 집에 가서 시키는 대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별다른 것이 없었다. 있다면 밥을 풀 때 나오는 뜨거운 훈기에 고드름 늘어지듯이 쭉쭉 늘어져서 떨어질 듯 말 듯 이리저리 흔들흔들하며 늘어져 있는 그을음뿐이었다. 아니 나무를 떼서 밥하는 부엌 천장에는 어디가나 그을음이 드리워지게 마련이요. 그을음은 움직이게 마련인데 이것이 어찌 우리 아들 병의 원인이라는 것인가. 여인은 스님에게 가서 부엌 천장에 그을음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고 사실대로 말하였다. 스님 의원은 그 말을 듣자 웃으며 말했다. 그을음만 보았구려. 그 그을음같이 보이는 것 중에서 솥단지 바로 위에 있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시구려. 그것은 그을음이 아닐 테니까. 그것이 무엇인데요? 가서 보면 알 것 아니요. 그 솥단지 중앙 옥식 바로 위에 있는 것은 보기만 하고 손으로는 절대로 만지지 마시오.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오시오. 가서 찬찬히 살펴보니 진해가 그을음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진해가 매달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여인은 소름이 쫙 끼쳤다. 그녀는 정신없이 스님에게로 달려갔다. 그 스님은 절에 앉아서 어찌 우리 집 부엌 솥단지 위에 천장에 진해가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과연 신통방통하구나. 그렇다면 우리 아들을 살릴 방법도 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인은 달려갔다. 가니까 스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를 맞이하였다. 여인이 말했다. 스님, 진해였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시키신 대로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집에 가시거든 쇠젓가락을 불에 달군 다음 그 쇠젓가락으로 꼭 집어서 장작불에 태우셔야 하오. 설 태우면 도리어 재앙이 되니까 꼭 끝까지 다 태우시오. 예, 당장 가서 그래야겠습니다. 여인이 돌아가려는데 스님의원이 붙잡았다. 진해가 왜 거기 있는지, 어째서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지, 아이 병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묻지도 않고 가시려오. 참,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낳을 수 있지요? 대답하기 전에 소승이 먼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스님. 집에서 밥은 누가 하고 누가 푸시오? 예, 제가 하고 제가 푸는데요. 소태 밥을 안 칠 때 맨 위 한가운데에 쌀 한 주먹을 올려놓으시죠. 예. 그 쌀밥은 누가 먹나요? 그게 저. 시어른이나 남편 되시는 분이 드시나요? 그게 아니고? 하얀 쌀밥은 아들에게만 주죠. 예. 보살님, 잘 들으시오. 밥을 풀 때마다 그 훈기에 진해가 도객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소. 그것을 어른이 먹었거나 아니면 온 식구의 밥에 고루 섞인 채 가족들이 나누어 먹었다면 독이 아니라 도리어 약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오. 독이 적절하면 약이 되고, 약이 과하면 독이 되니까요. 하지만 진해의 독이 아들이 먹을 쌀밥에만 고스란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 독으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몹쓸놈의 진해에 왜 우리 귀하디기한 자식에게만 독을 주고 병을 준단 말인가요? 스님, 그놈의 몹쓸 진해를 지금 당장 가서 불태워 죽이겠습니다. 스님 위원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난 후 한마디 덧붙였다. 그런데 스님의 표정이 이제까지의 친절하던 얼굴이 아니라 노여움이 그득한 얼굴이었다. 보살님, 소승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소. 예, 무슨 말씀이신지? 보살님의 집에는 진해가 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도 있소이다. 그 땅바닥 진해까지 잡아 없애지 않으면 앞으로 아이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몹쓸 진해가 땅바닥에 또 있다는 말입니까? 스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것도 잡아 죽이겠습니다. 보살님, 소승이 보기에는 내 눈앞에 있는 부인이 바로 땅바닥에 있는 진해요. 제 자식만을 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제 자식을 죽이고 집안을 불화로 만드는 땅바닥 진해지요. 천장에 진해를 죽이면 뭐합니까? 더 가까운데 진해가 있어 매일 맺기니 자식을 병들게 하고 서서히 죽이고 있는데 보살님이 마음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는 끊임없이 병치레를 반복할 거에다. 여인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멍하게 했더니 잠시 후에 비로소 깨달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스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목숨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바로 진해였네요. 저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다시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반드시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자복하고는 그 자리에서 스님에게 합장반배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류는 쓰른 쌀 속에 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를 말합니다. 옥식은 하얀 쌀밥입니다. 시지는 눈으로 안색과 눈, 입, 코, 귀, 혀 따위를 살펴보고 그 외부에 나타난 변화로 병의 증상을 진단하는 일을 말합니다. 호대는 배로 만든 자료입니다. 참고문원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레옥 교수가 지은 책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의 개정판이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간속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과 한국관광공사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김경희 화백의 그림, 풍속화 시리즈에서 몇 점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향음의 농담곰짤, 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웅도, 김준근, 장승업,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위 3RF, 크라우드픽, 게티에미지코리아, 픽스타, 핀터레스트,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